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소리 질러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세요? 세수! 하나, 둘, 소리 질러! 한 번 더, 소리 질러! 아아아 아아 비엔내리는 아름다운 생각만한 음식들 제일 좋아하는 건 성교세, 유노대, 설렁탕, 유노끝, 금제전 Oh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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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진세계가 새로운 날 발견해 리코타 지니스 먹버터 캘리브롤 파스타 너 없이 더 좋았을까 알리어 올리어 에그 베네딕티스 먹사원 네이버 클라스 와이프 프랭 맛있게 식사를 떠오르는 섬리세 제일 좋아하는 넌 콜라 누룽지 너 다 졌지 넌 콜라 이랬던 날 내가 재중 만나고 진세계가 내가 추스러워 진세계 아 마카롱 불리 이 노래 아세요? 리코타 원, 투, 쓰리, 고! 너 없이도 알리오! 오오오오오오 네가 먹여주면 오오오! 네 구절 짓을 널 봤어 널 일부러 주니 파스타 없이 도전했을까 아니요 오오오오 에그 베네디티스 목사만 네가 먹여주면 오오오오 원, 투 형 에그 베네디티 신용이 항상